제가 콘텐츠를 짜려고 블럭을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되게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뭐야 보세요 이게 그냥 호박이고요 그게 조각된 호박 이게 재고랜턴이에요 이 블럭들을 뒤에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설치해볼 테니까 뒤에서 한번 구별해 보실래요? 아니 그걸 알고 구별해야죠 바보예요? 아니죠 일부러 안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면 뭔 의미예요 10개 밖에 더 돼? 아니 그 뒤에서 보면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잘 관찰해보라는 거죠 그걸 알려주면 콘텐츠가 아니죠 자 뒤도세요 이거 구별하시면 제가 소원 하나 들어드릴게요 몇 개 몇 개 몇 갠데요 3개 3개 3개요 얘랑 얘가 다른 것 같다 그것만 알아내셔도 인정 얘랑 얘랑 달라요 근거는요? 여기 꼭지가 달라요 아 꼭지가 달라요? 다른 거 뒤에 다른 블럭을 설치해주시겠어요? 구별을 좀 해놓게 뭐 달라? 달라 분명히 구별 방법이 있어 나도 이거를 관찰하다가 알아내는데 되게 신기한데 별거 아니에요 유심이 본다 귀여워 비켜 아 미안 얘네 둘이 다르다 나머지 하나도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다 똑같은 거 설치해놓은 거 아니에요? 아 절대 아니에요 그거 다 걸고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달라요? 밑에 줄도 한번 혹시 찾아보실 수 있어요? 아니 왜 바꿔요? 아 이 앞에 설치해놨다고요 그대로 설치한 거고 이 밑에 것도 위에 보여드릴 테니까 구별해보세요 밑에 줄에 다 3개 다 다른 거예요? 네 밑에 줄 3개 다 달라요 알겠어? 증의해 뭐가 달라요? 내가 어떻게 알아 니가 다르다며 아니 설치를 하길래 뭔가 발견하셨나 해서 니가 다르다며 아니 애기가 설치했길래 발견했나 싶어서 물어본 거야 아 귀엽다는데 왜 찍어야 되잖아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니까 뭘 찍어 뭐가 달라? 그럼 발견하셔야죠 아 이걸 발견을 못하네 아 진짜 있어요 다 걸고 있어? 이걸 발견을 못하냐 다 걸고 있냐고 아니 근데 진짜 있다니까요 대답을 못하네 이 색이 너 구라 치는 거지 지금? 에? 에? 아 있어요 구라생이네 이거 제가 해봐요? 제가 해볼게요 설치해보세요 자 이거 줄게 설치해봐 내가 화면 인정 뒤에 보고 있을게 설치해봐 아 됐나요?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보고 이제 제가 맞추면 되는 거죠? 너 더 뒤로 가서 해 아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표시해요 이걸로? 네 셋 다 다른 걸 거 아니야 네 그건 맞죠 맞춘 다음에 뭐가 뭔지 F5 못 누르기 여기 땅바닥 파고 가면 안 돼? 에 가까이서 봐야 되니까요 앞에 가리던가 저는 근데 방법을 알기 때문에 너무 쉬운데요 저는 벌써 찾았어요 뭔데 맞춰봐요? 얘가 까맣는 얘가 하얀 눈 얘가 일반 호박이에요 맞죠? 맞아? 봐봐 사기꾼이네 아 봐봐 맞네 아니 방법 있다 했잖아 아니야 아 찍었지? 아니 방법 있다 했잖아요 제가 그럼 뭔데 알려줘 알려줄게 일로 와보세요 여기 들어가보세요 방법은 F5를 눈치 못채게 잘 사용하고 도망쳐 들어와 미안해 카톡 왔어 아 욕하지 마세요 아 이것도 방법이라면 방법 아닌가 아 행복해 으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무 너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